아까 지금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하고.. 기운이 좀 쎄네.. 뭐여? 하지마! 들어가봐! 고음! 공포방송 No.1 지금은 너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자 여러분 저기 밑에 집 한번 들렀다가 볼게요 항상 들렀다고 하는.. 밑에 집 한번 들렀다가 볼게요 와.. 미생매치 장난.. 저 가로등 밑에 봐라.. 우와 나 뿌옇해.. 형님 눈에 됐대? 엉덩 Cexht 그.. road 무슨..내가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기운을 느꼈거든 그래서 그런거야 그냥 내가 그런게 아니라 방금 뭘 하면서 내가 뭔 기운을 느꼈거든 잡기면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잡기면 그냥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굳이.. 아셨어 아셨어 너 뭐야? 들은 사람.. 도채형 여기 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도채형 여기 있다고 지금 이 소리 아닌가? 얘들아 이거 아니었냐? 아까 집에 내가 한거하고 똑같이 하고.. 한 번만 더 해봐 자신 있으면 더 해봐 내가 기운이 없으면 말을 안해 기운이 있어 기운이 있다고 만약에 한 번 더 해봐라 만약에 한 번 더 해봐라 자신 있으면 한번 더 해봐라 자신 있으면 한번 더 해봐라 또 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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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얘기 듣고 있지? 너 내 얘기 듣고 있지? 너 왜 자꾸 따라해? 왜 자꾸 따라하는 거야? 수신이.. 간다? 이 얘기 안 하면 간다? 이 얘기 안 하면 간다? 이 얘기 안 하면 간다? 어? 스탑! 왜 나와나? 좀 무슨 소리 난다 꼬마한테 너무 많은 힘을 빼지 맙시다 이건 꼬마에게 한길이 높은데 야 꼬마! 꼬마! 너 지금 계속 장난만 치고 그런 거 같은데 너 꼬마에게 한길이 높다 너 장난받아줄 시간 없어 장난이 심하네 가자고 이거 좀 뭐가 변했는데 뭐가 이상하다 야 쫑이 가방이네 야 야 야 야 야 야 이리와, 이리와 나와 조금만 하자 나와 너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와 들어오는가? 저게 자꾸만 돌아다니라 들어오는가? 돌아와 지새끼 뭐야 자꾸 쑥쑥쑥 소리 소리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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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가서 봐봐야되겠다 가서 봐봐야되겠다 잠깐만 뭐? 어 긁어 자꾸 긁어 긁은 소리가 나 위에 있냐? 위에 있어? 누구냐?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틀리잖아 물속에 있다 물속에 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다 자..잠깐만 잠깐만 기운이 좀 쎄네 자꾸 돌아가면 할게 뭐야 나 어디있어 또 소리가 나나 또 소리가 나 그냥 야..뭔 소리냐 진짜 못이여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있어? 어딨어? 한번와봤어 지금 한번 돌아가 누구야?! 누구야 뒤에?! 뒤에 누구야?! 어허!! 누구야 뒤에!! 뒤에 누구야?! 어허!! 뭐야?! 뒤에 누구야?! 뭐야?! 어허? 아 조심해!! 누구야? 어허! 뭐야?! 나와! 나와 누구야? 나와 나와 시작 한번 해보자 뭐야? 시작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하는거 같다 도망가지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으려도 못들어오는거 같다 못들어오는거 같다 못들어오는거 같다 못들어오는거 같다 가지마 가 가지마라 형님 괜찮은거 같다 괜찮은거 같다 아직 안 들어왔어 방금 내가 들어온 곳은 도착 믿고 들어왔다 뭐여? 하지마 하지마 상현아 안 들어왔지 마 하지마 도발해 그냥 부탁받아버라 뭔지 형님.. 누구요? 귀신이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말은 안했는데 그럴 수 없는데 나와 걱정마, 나 지켜주려니까 나 꺼져 걱정마 도대체 어딨는거야 지금? 장난만 치고 자 그만 합시다 오늘 이거 왜 그러지? 장난 엄청 심하네 자, 장난은 이제 그만 장난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난은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소 방금 문 열린거에요? 문 닫은거에요? 지금 열려서 닫혔어 이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 누가 나갔나? 들어왔나? 물론 닫힘이 당연히 했을 것이고 나갔나? 들어왔나? 누구야?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뭐 슬픈일 있어? 뭐 슬픈일 있어? 뭐 슬픈일 있어? 뭐 슬픈일 있어? 뭐야? 왜요? 왜? 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주시죠 뭔.. 도망가? 도망가란 말을 했다고? 누가? 도망가? 도망가? 우선 나가 있어볼까? 잠깐만 나가 있으란 말인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란 말? 도망가? 뭐야? 우리 나온게 뭐가 있는데? 뭐야? 가봐, 나와, 가봐 자, 여기있어 안에 누구야? 나온게 그러네 누구야? 뭐야? 안에 누구야? 들어가봐, 뭐 있어? 가서 확인해 봐 와.. 그래서 도망가란 말이냐? 너.. 왜 그래? 우리 보고 지금 뭘.. 혹시 우리한테 뭔가를 암시했나? 지금 뭐가 기운이 빠졌어, 잠깐만 여러분들이 도망가라는 말을 솔직히 말할게요 또 최근에 전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폭기를 끌고 있으니까 물론 현장에는 우리가 더 잘 들어야 하는데 도망가라는 말을 했다면 뭔가 여기에 큰 귀신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좀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을까? 설마.. 물론 그 전에 이 코리를 도와주던 망자는 있었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또치하고 마이콜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망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도망가라는 말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모든 행동들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아니면 우리한테 뭔가 경고를 알려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경고한 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기로 갔다 왔는데도 지금 기운이 없어요 지금..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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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